미국은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국가가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종종 제기됩니다.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초부유층이 내는 세금은 자신들 전체 수입의 평균 8%라고 지적합니다. 반면에 일부 전문가는 부유층이 내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다 합치면 수입의 32%에 달하며 또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억만장자세를 통해 3,6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이 같은 안이 올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제안한 억만장자세를 통해 3,6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